살 빼는 마이너스 캐리 오일은 호호바, 아보카도, 그리프 시드다. 이렇게 생겼어요. 호호바 이렇게 생겼고요. 아보카도는 씨에서 출하지 않고요. 과육에서 추출을 하고요. 그리프 시드는 씨앗만 빼요. 씨앗을 빼서 추출을 해요. 좀 어렵게 추출을 하는 게 그리프 시드예요. 이 세 가지 캐리 오일 기억하세요. 이따 브랜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랜딩 베스트 조합 한번 볼게요. 살 빠지는 바디 오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입욕제 만들어 볼 거고 40대 이상 입욕제 만들기 이 세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가장 잘 빠지는 세 가지 캐리 오일이에요. 그리고 에슘셜 오일 레몬글래스, 제라늄 버버 아까 소개해드렸던 캐리 오일 그리프 시드, 아보카도, 호바 골든이에요. 그리고 레몬글래스, 제라늄 버버, 스위페넬, 페츄리 이 총 7가지 오일을 가지고 먼저 바디 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소독된 100ml 공병 준비되어 있고요. 비커 여기 비커에 오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티슈를 좀 깔았습니다. 호호바 먼저 호호바 30ml 브랜딩 할게요. 호호바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아보카도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호호바 30ml, 아보카도 30ml 총 60ml 브랜딩 됐어요. 비커 보여드릴까요? 60ml 딱 맞죠? 여기 금 보시면 60ml죠? 그리고 그래프 시드입니다. 그래프 시드 4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40ml 뚜껑 꼭 닫아주세요. 산화되면 안 되니까 공기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브랜딩한 이 캐리오일 3가지 100ml를 만들었고요. 알콜로 소독한 갈색 공병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레몬글래스 8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8방울 브랜딩 했고요. 지라늄 버번 7방울 브랜딩 할게요. 하나, 둘, 셋 7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스위펜에 7방울 브랜딩 할게요. 저는 이렇게 브랜딩한 거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 안 쓰면 입맛이 너무 달아요. 페츄리 에슘슈얼 8방울입니다. 8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총 30방울 브랜딩 한 거예요. 캐리오일 100ml에 에슘슈얼 오일이 총 30방울이에요. 자, 바디오일 브랜딩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바르시면 안 되고 최하 50번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섞어주셔야 됩니다. 바디오일 브랜딩 했고요. 이제 이 에슘슈얼 오일을 가지고 입욕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0ml 공병이고요. 레몬글래스 에슘슈얼 오일이에요. 입욕제 만들기죠. 그래서 얘를 50방울 브랜딩 할게요. 50방울 떨어뜨렸어요. 젤라늄 버븐도 50방울이에요. 자, 얘가 스위페넬이에요. 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떨어뜨릴 거예요. 50번 세워야 되니까 네, 50방울 없어요. 마지막 페츄리 에슘슈얼 오일입니다. 페츄리 에슘슈얼 오일도 50방울 떨어뜨려야 돼요. 네, 50방울이에요. 네, 총 200방울 만들었어요. 네 가지 에슘슈얼 오일을 동일하게 브랜딩 하시면 되겠죠. 이거 지금 50방울씩 떨어뜨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10ml가 좀 안 나오는 거지만 이것을 2.5ml씩 브랜딩해서 10ml를 만드셔도 돼요. 자, 입욕제 다 만들었습니다. 자, 살 빠지는 바디 오일 100ml 만들었어요. 요 초방전대로 비키라고요. 네, 보이시나요? 네, 바디 오일이고요. 이제 입욕제, 요 10ml 입욕제 요거 만든 거 레몬글래스 50방울, 스위페넬 50방울, 제라니오브 50방울, 페츄리 50방울 10ml 공병에 브랜딩 했습니다. 자, 요것은 살 빠지는 입욕제 중에 제가 쓰는 입욕제예요. 저는 직접 브랜딩해서 쓰고 있고요. 근데 요것은 아침에 아까 바디 오일로 만든 걸 바르거나 집에 있을 때는 오일에 브랜딩한 요 바디 오일을 바르고요. 이제 외출할 때는 아로미 매직 크림에 브랜딩한 걸 바르고 나와요. 옷에 묻어나니까 이렇게 흰옷 입었을 때 요 캐리오일에 브랜딩을 바르면 이렇게 다 묻어나요. 노란하게. 그래서 이제 크림, 아로미 매직 크림에 15방울 브랜딩해서 이제 아침에 바르고 오늘도 그렇게 바르고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40대 입욕제 만들기인데요. 살이 엄청 잘 빠지는 처방전이에요. 자, 브랜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안 하면 좀 어려워 하시길래 브랜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50방울씩 브랜딩 하시면 돼요. 세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혈압이 저처럼 약간 저혈압이거나 아니면 정상일 경우에는 세이지를 추천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혈압이 고혈압일 경우에는 레몬글래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세이지 대신에 레몬글래스를 쓰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세이지를 쓰고 있어요. 세이지를 50방울 브랜딩합니다. 자, 50방울 브랜딩합니다. 네, 50방울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에 자, 상국화도 50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상국화 50방울 네, 50방울 떨어뜨렸어요. 이건 개똥수기입니다. 살 엄청 잘 빠져요. 개똥수, 상국화 네, 50방울입니다. 50방울 브랜딩했습니다. 로즈오또예요. 많은 분들은 살 빠지는데 로즈오또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는데 비만은 아니지만 보통 아랫배만, 복부만 뻘록 나오신 분 배만 뻘록 나오신 분 다 가늘어요. 팔다리도 가는데 배만 뻘록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복부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이 볼록한 이 배를 넣는데 여성분들에겐 제일 좋은 게 로즈오또예요. 그럼 남성분으로 뭐 써야 되느냐 라고 많이 하신데 일랑일랑이나 자스민 또는 패츄리를 추천합니다. 로즈오또 50방울입니다. 네, 50방울 총 100방울입니다. 자, 이렇게 브랜딩 해두고 꼭 잠그고요. 충분히 흔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입욕제를 와인 10ml에 8방울 떨어뜨려서 욕조에 붓고 15분 정도 입욕해 주시기만 하며 살이 빠져요. 저는 이렇게 브랜딩해서 입욕했을 때 가장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고 배가 좀 나오고 체중이 한 1kg 정도 쪘다라고 하면 한 최악 5일 동안 매일 이것만 갖고 해요. 정말 잘 빠져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방법은 이건데 로즈오또를 쓰는 이유는 노화돼서 특히 이제 갱년기가 되거나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뱃살이 많이 쪄요. 이 배를 주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딴 데는 다 가는데 배만 나올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로즈오또를 꼭 쓰셔야 됩니다.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로겐 수출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 배가 되게 잘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브랜딩한 이것이 바로 배가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세이지 대신에 레몬글레스를 사용하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즈오또 대신에 페츄리 에션셜 오일을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입욕제보다 저는 이게 더 잘 빠져요. 로즈오또를 넣은 게. 그래서 젊은 경우 여성호르몬이 충분한 경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초방전 쓰지 마시고요. 아까 브랜딩한 이 입욕제 레몬글레스 시이펜을 지라니엄 보험원 페츄리 쓰셔도 돼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맨 salvar